이건 뭐지? 붙잡을 수가 있구나 그럼 이건 뭐지? 아 밀치기 여기 튜토리얼이 있었구나 미리 좀 해볼걸 튜토리얼이 있으면 지금 실행해야겠다 실행시키고 그런거 아닌거 같던데? 설명말있던데? 아 그러네 문서였어? 근데 재밌는건 읽어도 이해가 안가 직접 해보는 소밖에 없겠네 멍청하지만 않으면 바로 파악할 수 있음이 있기에 근데 누가 덜렁다크 찍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 먹는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멈칫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멈칫 아 설백시였어요? 아 예예 아니 근데 과자를 먹는게 아니라 나뭇가지라 먹는 소리가 들리냐 나뭇가지라뇨 누가 붙여도 과자 먹는 소리인데 뭐를 씹어먹는 소리 들렸는데? 그러면 좀 잘 알고있는 우리 공파가 방을 만들어주지 않을래? 지금 제거 드릴게요 선수들 당했다 내가 보낼걸 빨리 빨리빨리 보낼게 빨리빨리 해라 어머 어머 고하노 미쳤나 봐 다 생각해봅시다 우리 어르신이 진짜 보내야겠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그래.. 왔다 다들 lined up 머리에 다 술병oppgться 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파 완전 개찬osium 속에서aque. 술 혼gang advise!! 동 updates 약간 개찐따같이 술 혼자 할 수 있네? 되게 제 괜찮은 적 아 근데 이거 화면보다 다 다른가 보는데 바흐씨 지금 담배 겁나 피고 있네 내 눈 앞에서 어 내 화면에서는 꼴초이신데 지금? 어 지금 완전 꼴초인데? 저 어디 있어요? 전 제가 안 보여요 아 그 닉네임이 본인은 안 보여 아 난 내가 그래서 로봇청소기인 줄 알았어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아니 서비기는 뭐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지? 난 서비님 창밥보고 있는데? 나도! 쟤 왜 머리에 술 꽂아서 마시고 있어? 어 맞아요. 객실 누르면 할 수 있어요. 객실 누르면. 어 객실 들어간다. 아 이렇게. 오침치 오침치. 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대충 걸쳤어요. 아 이거 레벨을 올려야 해금 되는 거네. 돈을 내야 되는 거네. 웃어? 역시. 어때 다들 레디? 레디. 어 좋아. 그럼 한 판 들어가 볼 테니까. 그냥 해보는 느낌? 어어. 그냥 해보는 느낌? 네. 시작. 어. 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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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린다. 아. 음속어는 어떻게 하는 거지? 엠 누르시면. 엠 누르시면 음속어입니다. 아 오. 어 뭐야. 들려요? 네. 다 들려요. 안녕하세요. 그거. 아. 안녕하세요. 들리는 거 싫으시면. 눌러서 말하기로 바꾸시면 돼요. 어. 알겠습니다. 와. 우리 되게 패션. 센스 개쩌네요. 저희는 멋진 환상이 되고. 멋진 듀오가 될 것 같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제 여기 일단 여기 여기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활성화 시키고 고쳐야 돼요. 이건 뭐지? 네. 뒤에서 저렇게 앉으시면 곤란해요. 블레이디. 아 잠깐만. 아 붙잡을 수가 있구나. 그럼 이건 뭐지? 아 네. 아 밀치기. 하하하하하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이게 이게. 이게 두 개거든요. 네네. 그 손잡이가. 그래서 같이 동시에 활성화를 해야 이게. 아. 어. 네. 자.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 왜 실패했지? 미니게임 미션을 하셔야 돼요. 잠깐 다시. 내가 뭐 실수했나? 아 이거 왜 안 눌려. 실패만 뜨고. 안 돼. 수리가 안 돼. 아 이거 한번. 실패해서 그냥. 이거 완전 실패했나 봐요. 헐. 그럼 뭐예요. 완전 고장 난 거예요? 네. 저희는 실패자예요. 저희는 세례자입니다. 아니 근데 나 분명히 잘 눌렀는데. 저희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하면 이제 약간 포인트나 돈을 주는. 약간 그런 느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있지? 이제 활성화하시면 문이 열립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객실에서 나올 거고. 산소 플라스크가 없다. 목표가 생깁니다. 남은 키카드를 수집하세요. 저 오른쪽 상단 보면은. 어? 키카드를 수집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 저기. 보물찾기 느낌. 저기 지금 저기 미니맵으로 보이는 게 저거. 이건가? 그렇죠 그렇죠. 상대에 대한 지혜. 어. 이거를. 가지고 있어. 생겼어요. 음. 어. 개시. 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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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약에. 마피아라면. 여기있다 여기있다. 만약에 당신이 마피아라면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겠죠? 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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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목 조를 수 있어. 잡고 있는 동안. 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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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어. 잠깐만. 왜 산소가 부족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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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가 어디에. 여기있다. 아. 산소 플라스크가 없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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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다 죽게 생겼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건 뭐지. 오. 산소 공급됨. 어. 어디. 어디있어요. 산소가. 그냥 약간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뒤지다보시면은. 통이 나오거든요. 어. 여기 와보실래요. 플레이님. 제쪽으로 와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안에 통같은거 하나있잖아요. 아. 아. 오. 오. 어? 아아 아 여기가 탈출구구나 네 빨간색 키카드 아아 두 명이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예아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저기 저기 죄송한데요 이제 음 제가 로봇이거든요 제가 제가 로봇인데 이거 저는 목표가 뭐에요? 아 이제 플레이닝 뭐 그 로봇이다 하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탈출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키카드를 수집하지 못하게 쌤친다던지 아니면 이제 산소 산소를 유지하지 못하게 산소통을 넣지 않는다던지 어? 설백씨 네? 로봇이에요? 아니요? 아 진짜 아 어차피 연습판이니까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네 저 로봇인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바이오 비전을 쓰면은 로봇은 빨강으로 나오고 하하하하 사람은 초록으로 나오는구나 백허그 하하하하 죽어어 죽어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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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목조르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 잡힐 어? 넘어가졌다 어? 아 이거 D시트 같은 거구나 아 어 재밌네 그러니까 맵을 세 번 옮겨야 되는 거구나 어? 뭐야 아 아 여기서 이제 의심되는 사람을 음 고르면 투표하면 돼요 어 여기서 쌉구인물인 공파 일단 나가시고요 오케이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하하하하 보통 자기 변호 야 이XX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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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어몽어스 감성추리도 이렇게는 안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스킵도 있구나 아 못봤네 미안하다 아하 신선한 공기를 원했구나 어 모든 페르소노이드가 사라졌나요 해서 네를 하면 어떻게 된거에요? 아니 그러면 진짜 죽어? 네 우주 밖으로 내보내지지 않나? 응 영원히 퇴출당해져버림 홀 어허 그래서 이제 공간은 죽었고 저 다음만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활성하지 말아봐요 활성하지 말아봐요 활성하지 말아봐요 이거 아 말 안된다고? 어 알았어 오케이 말해보세요 어머 죽여봐 죽여봐 그 테르노소이드들은 이제 그 산소가 막 여기저기 새고있는게 있단 말이야 인간들을 깨워야되는데 인간들을 깨워야되는데 인간들을 깨워야되는데 인간들은 숨을 안 쉬어도 되잖아 어 그지 얼마나 배 dynamics 인간들을 깨워야되는데 인간들을 깨워야되는데 안녕히계 coach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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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조흥성고 감사합니다 2 2 2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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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 아 정말 아 아 미쳤다 자 다시 내려볼까요 아 진짜 나 학히네 네 어 이 충수가 되게 다양하게 있네 어우 이거 불났어 불? 앗! 뜨거 이C 아 아 아 아commerce 아 이거 어떻게! 아.. 아 vill lagi 죽는다! 안드로이드 죽는다! 안드로이드!! 소화기 소화기 소호기 소화기 안써지는데!!! 안써지는데!!! 으으으으 통encia 뭐야 이 청소기 로봇은 么야 어? 나 청소기 로봇이 됐어 오오오bags 뭐야 여보세요? 뭐야 누가 로봇어를 됐어? 나 청소기 로봇 됐어 어 나 불붙어서..す 불붙으면 어떡해? 다른 사람이 꺼줄 때 까지 기다려야 돼? 병락 없이 죽는구나 무슨 힌트였죠? 아 너무 많잖아 어? 우리끼만 해 비밀 우리들만 해 비밀 일단 플레임은 범인이 아니에요 어? 그게 힌트입니다 플레임이 범인이 아니라 힌트라고요? 뭔 소리야 나 범인인데 답안지를 적어놓고 힌트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거 힌트도 알잖아요 그 힌트 맞아요? 미치겠다 심지어 오답이야 시체들을 얻을수있네요 아니 왜 제사를 지내고 있어 언제 오나 어? 어? 산소 부족해 어떻게 해? 어? 그렇네? 어떻게 해? 다 죽어버려라 아 근데 생각보다 산소 채우기는 쉬운가봐 공주님 안 끼? 공주님 안 끼?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악녀도 불 붙었는데? 안 뜨거 안 뜨거! 사랑 살려! 사랑 살려! 어? 죽겠다 악녀도 죽겠다 너 병X야? 어서오고 어서오고 난 병X야 그렇구나 나 이거 인게임 역시 설백인줄 알았다 어? 뭐야? 뭐야 왜 끝났어? 왜냐면 가하님이 죽었어 어 제가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아 1대1로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주사기가 있어요 어 이거 배치된 주사기는 1대1로 페르노소이드가 죽일 수 있습니다 어 오늘도 뚠뚠 열심히 나오세요 헬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왜 시작 지점이 맨날 똑같은거 같지? 아 요거 먼저 할까요? 좋아요 요거 해보셨어요? 방 들어가는거? 자 저는 설명 먼저 해주실래요? 네 위에 짝대기 아래쪽에 6씩 뚫려있는 동그라미 안에 점 음 제꺼는 어 위에가 뚫린 반원 안에 점이 있고 점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고 그 위에 또 점이 있습니다 어 그 위.. 다시 설명해줄래요? 선이 위로 이렇게 그여져있구요 양옆으로 이건가? 어 됐다 그 위에 또 점이 있습니다 된거 같은데? 어 됐다 어 뭐야 좋아요 잡지 어 어머 플레이닝 이러시면 안돼요 저희 아니 상자 상자 외우려고 했다가 저희 이러면 안돼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 기능 뭐 왜 있는거야 이거 이러면 안돼요 저희 자 하나 둘 셋 둘 셋 짠짠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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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동네 사람들 이게 로봇이에요 선생님 저희 이런 사이 안잖아요 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하하하 이게 되게 뭔가 껴안는게 살포시 뒤에서 백허그해서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 같애 하하하하 좀 자제하면 남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키 바하 안녕 파란색 카드키가 아주 멋져 보이는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먹으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뭐라구? 내가 뭘 본거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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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밀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가자 가자 나아 이거하자 어 오케이 오케이 공파 찌찌 아니! 뭐하는 거야! 내가 쯔찌는 데! 공룡이 쯔찌는 데! 공파야 너 공룡이야? 아니 뭐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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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이씨! 진짜 개웃기네 아, 됐어 아니, 나 잘되잖아! 아, 너 일부러 알았지! 뒤져! 아, 너무 웃겨 기 찾아야 돼! 나 기 찾았어! 나 빨간색 찾았어! 아, 나이스! 나이스! 이기면 되겠다! 좋아! 가자! 가자! 이너, 이너! 이너, 이너! 아이씨! 동사? 얍! 아, 진짜! 그만 만들어라, 넷찌찌! 어, 우리 카지노 가자! 카지노 가서! 돈, 돈으로 치자, 돈으로! 아,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알았네, 맵 선택할 수 있는 거! 오, 카지노 되게 멋있다! 세뱅님 도박은 나빤 거예요! 나 나중에 카지노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아, 나중에 카지노 꼭 한번 가보고 싶어! 라면? 어우 어? 뭐야? 어? 인트! 공개! 어? 왜 공개 안 하세요, 케빈님! 케빈님 왜 공개 안 하세요? 어? 수상해! 진짜 수상해! 어? 설명 설명 설명! 조용, 다들 조용! 설명을 내가 딱 할게! 이게 내가 아까 4명이 떴는데 그 4명의 목록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 플레임, 바하, 악녀, 설백 요렇게 넷 중에 하나 있다 이런 상태였어요 음... 근데 왜 공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왜 공개를 안 했어? 그러면은... 쉽게 할 수 없죠! 그게 구라인지 아닌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나 몰라가지고,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뭐... 안 공개하겠던 거 안 눌렀는데 아, 이거는... 난 형을 믿어 일단 오케이! 어, 일단 오케이! 일단 걸게요! 아, 진짜!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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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를 찾자 어떻게 넘어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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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어 왔다 찐... specific 소 suppose till you want some 나 여기 있어 받으면은 전력이 꺼지는거구나 우리 여기있어 자 먼저가 아아 아 선생님 땡큐 아아악 고마워 여기 좀 같이 열어주실분 아 잡지마시구요 자 아 아 뭐야 선생님 어 오케이 그 즉사주사기인가 어 아 아 또 고치고 있다 아 이게 사보타지인가 잠깐만 야 튀어 쟤 로봇이야 악녀 로봇이야 악녀 로봇이다 악녀 로봇이에요 악녀 로봇 공파가 죽어있었어 공파가 왜 죽어있어 니가 죽인거 아니야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안 죽어있어 넌 너네 둘이 계속 붙어있었잖아 나 안 붙어있었어 공파랑 나 키카드 먹고 왔는데 공파가 죽어있었다니까 근데 왜 공주님 앞길 하고있냐고 시체를 꼬리좋잖아 어 다 열었다 꼬리좋잖아 아 이거 수상한데 꼬리좋아 아니 공파는 죽는게 이상하지 않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꼬리좋긴해 하하하하 어 그러고보니까 우리 지금 처음으로 세번째 맵 가고있는거 거든요 꼬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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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떻게할까 계속 한 명이 없네 난 키카드만 찾았음 우리 힌트 하나도 못먹었네 열심히 미션하고 다녔음 근데 아무도 힌트를 못찾았나봐요 응 그런거 보네 가스 누출됐을때 위쪽에 있는 가스 고친 사람 저랑 설백시요 남는 알리바이는 이 사람인데? 내가 죽어있었고 내가 그 셰치를 농락하고 있었어 가스가 터졌을때 근데 바하님이랑 키빈님이랑 같이 노출을 저거하셨어요? 같이 고칠 수 있던데 근데 그러면은 악년님도 아닌게 그 어디서 한명이 하는지 두명인지 보이는데 한명이 하는걸 제가 봤음 내가 먼저 하고있었고 바하님이 중간부터 도와줘 난 진짜 모르겠어 돌아다니다가 시체를 등록하고 있었을 뿐 뭐지? 아니 꼴이 좋잖아 공파리파가 죽은게 근데 솔직히 공파 죽은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긴 해 꼴이 좋아? 어 아니 공파 정도야 오 마지막 방인가봐 여기가 되게 멋있다 저거 슈퍼컴퓨터인가? 아 이거를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 우와 저거 뭐야 제가 활성화하면은 길이 생기거든요? 지나가시면은 지나가시면은 아아아아아아악 죽었는데? 제가 이기거든요? 헐 아 미.. 소름 와 진짜 소름 뭐야? 개소름 돋네 야 뭐 아 뭐야 나 나갈래 나 살백씨랑 안 놀아 나 똑같은 살인자 내놈넨 아 너무 쉽다 와 개소름 오 뭐야 그 와중에 악녀도 맞아 같은 마피안데도 너무 무서웠어 아니 선생님 와 아 진짜 제가 공파를 죽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지? 그 새끼가 제 머리를 깼다고요 머리를 좋아 제대로 해보자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오 깜.. 아우 야 진짜 놀랬어 와아 아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있는거야 ㅋㅋㅋㅋㅋ 야 야 첫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그냥 막 초고속이네 어머 음파야 지금 차가 안들고 마치시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어 쇼핑센터 처음 보는데 거기 가볼까요? 아 쇼핑센터 오오 어 쇼핑센터 쇼핑가자 쇼핑가자 숨기지 말아가지고 오오 오오 과연 힌트는? 아니 이거 둘 다 활성화하면 나오 음 음 오오 야 근데 하나 이상이면 저기 둘이 있다는거야? 일단 난 아니 둘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최소한 명이라는거지 아니 근데 이거 힌트가 되게 도움이 안돼 꼭 foarte 아이 알뜰 깜짝 놀랐네 곰팔아 어어 아 필리 심한 뭐야 왜 여기 낑겨서 죽을 수 있네? 낑겨서 죽을 수 있네 아... 이거 이렇게 죽일 수 있구나 아 근데 생각보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하가 죽인거긴 한데 실수로 죽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게 다른 한명이 먼저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야지 하다가 그냥 이제 들어간거 보고 버튼을 놓은거잖아 그래서 아이씨 아이씨 막판이었는데 너무 일찍 가버렸네 야 여기야 여기 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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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봐 이리와봐 야야야야 공파야 공파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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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안 열리지? 오케이 아아 뭐하는거야?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이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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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봐 어디로 가야돼? 여기 여기 들어가 여기 아니 일단 이것부터 해야되는거 아냐? 문닫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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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계속 열고 있을게 거기 안에 카드키는 있어 공파야 어딨는데 내 눈이 안좋은가봐 없는데 가스눈출 있잖아 없다니까 가스눈출은 반대편입니다 카드키 아 근데 초록색이야 근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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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초록색이야 어? 근데 산소 좀 난리날 것 같은데 근데 산소 좀 난리날 것 같은데 해봐 이거 아니야 어 뭐야? 우리 파란색 피로 해 파란색 이거 겹쳐서 나와 뭐냐? 아 이게 중복으로도 나오는거다 카드키가 카드키가 여기다 하라고 아니 나 파란색까로 찾았다니까 불 안 꺼도 돼 아 그래? 찾았다 사란색까로 찾았다 파란색까로 찾았다 파란색까로 찾았다 파란색까로 찾았다 파란색까로 찾았다 나이스 뭔소리야 나도 잘했다 나도 타야지 나도 되게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타있다 마지막 방 지금 헤르노소이드들이 일부러 지금 공격 안하고 있는 것 같아 마지막 방 오고 싶어가지고 진짜 안 이상한데 뭐 일 안해도 이상하고 일해도 이상하고 이래 나이스 야 이거 인정 없네 아무도 못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의심가는 행동을 하는건 있어? 진짜 그냥 아니 근데 아까 가스가 누출됐는데 근데 내 바로 왼쪽에 가스가 누출되고 있어서 바로 갔거든 근데 나 그때 최캐빈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케빈님이 나랑 완전 반대로 갔어 네 멀리 있는 것부터 먼저 갔어 멀리 있는 것부터 먼저 갔어 멀리 있는 것부터 먼저 갔어 아니 바로 옆에 같이 하면 더 빨리 되는데 왜 멀리 가죠? 설배 여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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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여은아 이거 맞아? 아니 아니 그냥 어 감정적 어 감정적 어 뭔가 이상하다 뭐야 이거 한 명씩 투표한거 뭐야? 여은이는 투표한거야 일단 이게 님들아 내가 설명을 해주자면 이게 마지막 맵이라서 어 어 일로 와봐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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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한 명이 아 나 어지러워 바꿔간 다음에 저 반대편에 저 반대편에 기계 누르는게 있거든 저거? 아 학생들끼리 누르는게 믿어요 아니 아니 나 진짜 믿어도 돼 나 진짜 믿어도 돼 진짜 가 아 진짜 가 갔잖아 케빈님 갔잖아 놔버리면 개꿀잼 놔버리면 개꿀잼 놔버리면 개꿀잼 근데 이 쇼파컴에 오면 뭘 어떻게 하는거야 아하하하하하하하 오 오 오 오 구원 오 오 저 죽였다 roll 오 아 이거를 놔 버리네 오 오 오 오 아, 나 아닌데. 이러면 페르소스한테 이게 너무 좋은데? 왕언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뭐야, 지금 둘 다 시민이야? 어, 난 시민. 설명 좀 말해. 어, 저 시민이에요. 아 뻥치지 말고. 저 진짜 시민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악녀도 범인 아니야? 아니야! 야, 그러면... 저도 시민이에요. 어? 근데 왜 나 죽였어? 진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게 아니, 악녀님이 저를 못 믿는다 하셔서 아, 그럼 다른 사람이 누르세요 하고 뗐는데 건너우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야, 공파랑 바하가 로봇이잖아. 아니, 악녀님이 나를 못 믿는다고 하시길래...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아, 누구야? 아, 맞네! 케빈님 맞네! 아니, 케빈님 같았다니까! 아, 죽이네! 아, 케빈 형이였어? 아, 케빈님 맞다니까! 아, 케빈님 맞다니까! 나 든든했다. 나 든든했어. 그럼 나... 아니, 기계 사장님이 껴있었던 거야, 나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바하... 바하님이 플레임 형을 죽이고, 설배기가 악녀를 죽이고, 바하님이 설배기를 죽이고, 그냥 왜 자기들끼리... 진짜... 페르노소이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다 자며라! 왜 다 잠방하냐고... 심지어, 나는 페르노소이드로서 산소 알차게 채워줬어, 진짜! 아, 케빈 형 다고 불 꺼주고, 문 열어주고, 다 했어, 나는 진짜! 가스 꺼주고... 진짜 존네 열심히 했는데... 승리를 떠먹여줘도 못하네, 우린... 하하하하... 그러니까... 아, 설배기가... 그 악녀 떨구는데, 와... 나 경하결 했다... 아니, 근데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게, 악녀님이 저를 못 믿는다 하시길래, 아, 그러면 다른 분이 누르세요! 하고 띵은 거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악녀님이 오고 있는 줄 몰랐어! 악녀가 으악! 하하하하...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하하하하... 자리를 그 사이에 건너고 있었어... 하하하하... 아, 그걸 몰랐음... 하하하하... 아, 진짜 무서운 사람, 정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설배가... 그래, 그렇게 살지 말아! 아니, 그게 아니었어, 방금은... 그렇게 살지 마라! 아,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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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야... 아, 근데 게임 재밌다! 이게 생각보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어, 그리고 스테이지가 여러 개니까... 살인마들이 안 서둘러도 되는 게 너무 좋아! 보통 이제 막 서두르다가 심리적으로 쫄려가지고 실수... 되게 어이없이 하고 막... 들키는 경우 많은데... 뭐야, 다 나갔어? 어, 막판이라며! 아, 근데 막판치고 좀 애매하지 않았나... 아, 약간 시민승을 보기 위한 찐자지나? 나 근데 9시 반에 나 약속도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아, 안 되겠다... 아, 그래? 개빈 형님이 가셔야 되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 아, 어쩔 수 없지! 아, 제가... 아, 우리가 멈췄가 없었네... 다음, 어, 우리 또 할까요? 일단... 아니, 어, 또 우리, 어, 예... 어,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다른 사람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으면 가셔야죠! 아니, 저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하하하하하하 괜찮아요... 아니, 지난주에 약속한 게 밀려가지고... 이게 막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가셔야 되는데! 아, 대가리 봐야지! 아, 그래요... 오늘 재미가 있었다... 그럼 저희는... 저희는 2차 할까요? 하하! 어, 내가 또 다 생각을 해놨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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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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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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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